네번째 에피소드는 변수가 3개인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다시피 변수가 x, y, z 3개이고 그리고 식도, 포뮬라도 3개가 있습니다. 이때 x, y, z 값을 찾는거죠. 그러니까 각기, 여기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퀄 사인입니다. 우리가 찾는 3개의 값은 x, y, z가 이 식도 첫번째 식의 이퀄 사인도 만족하고 두번째 식의 이퀄 사인도 만족해야 되며 세번째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걸 찾는거죠. 방법은 첫째, 어떤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두개만 남기는거죠. 지금보다시피 y를 제거하고 x와 z만 남겼습니다. 첫번째 두개, 첫번째와 두번째의 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변수를 제거했고, 또한 두번째와 세번째 식을 이용해서 역시 y를 제거를 합니다. 그것이 a와 b가 되고, 따라서 a, b는 이제 두개의 변수만 남아있습니다. 두개의 변수와 두개의 식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개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것이 x, 그리고 z값. x와 z값이 나오면 이것을 원래의 식 중에 하나하나, 셋 중에 어느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입해서 z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때 찾아지는 z값은 어떤 식의 대입을 하더라도 동일해야 합니다. 첫번째 식의, 아 죄송합니다. y값이죠. x와 z값을 대입해서 도출되는 y값과, 두번째 식의 대입해서 도출되는 y값, 세번째가 다 같아야 되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개의 변수를 이용한, 세개의 변수가 포함된 세개의 표물라에서, 그 각각의 변수의 값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 역시도 System of Equations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한 분야입니다. 두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역시 세개의 식이 있죠.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x를 제거할 수도 있고, y를 제거할 수도 있고, z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현재 x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와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겠죠. 그죠? 15입니다. 첫번째 식에는 3을 곱해주고, 두번째는 2를 곱해주면 x가 통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를 제거하고, y를, y와 z가 남은 상황에서 각각의 변수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단계를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바로 제로 이끌는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않을까? 이 세개의 식은, 하나, 두개의 세개의 식은, 세개의 직선을 표현하는 세가지 형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의 직선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x와 y만 있는 경우에는 2차원 평면 공간이죠. 그런데, z가 있다고 하는 것은, 3차원 입체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3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이 하나, 두개, 세개가 있는데, 이 세 직선이 사실은 하나의 직선이란 말이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z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식에는 3을 곱해주고, 세번째 식기에도 3을 곱해줘서, 첫번째와 두번째 식을 통해서 z를 제거하고, 두번째와 세번째 식을 제거해서, 통해서 z를 제거한 다음, x와 y만 남아있는 두개의 식으로서, 우리 x, y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로 입구는 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틀린 문장이죠. 이거, 제로이퀄 1이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어떠한 x, y, z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세가지 직선, 세개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없단 말입니다. x와 y 두개만 있다고 하면, 평면이겠지만, 현재는 입체잖아요? z까지 있는? 입체 공간에서, 세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두개의 직선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세직선이 만나는 지점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문제가 있는데, 연습문제를 풀기 전에, 이 식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두가지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텐데, 첫번째는, 이러한 식이 하나, 두개, 세개는, 삼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세개의 직선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세개의 직선이 다 교차되고, 만나는 하나의 지점은, 그때의 x와 y와 z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의 논리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즉, 이 식을, 세개의, 만족시키는 x, y, z를 구하는 것은, 매우 매우 희박한 경우의 수이고, 대부분의 경우, 99.999%의 경우, 우리가 임의로, x 앞에 코에피션터를, 임의의 숫자를 넣고, y에도 임의의 숫자를 넣고, 그러니까, 하나, 두개, 세개, 총 9개의, 코에피션트가 있죠. 이 코에피션트를, 임의로 선정해서, 숫자를 할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x, y, z를 만족시키는 값을 도출할 확률은, 0.001%도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3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세개의 직선을, 임의로 껐을 때, 그 세 직선이, 한 군데에서 만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 점을 고려해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이 식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 지적을, 생각할 부분은 뭐냐니까, 이 x와 y, z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제거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가장 쉬운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죠. 지금 x와, x는 4, 6, 8, 3, 2, 1, 2, 1, 3, y와 z의 경우는 같고, x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것이 나은지는, LCM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x를 결정해서, x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든, y로 결정해서, y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든, 어떤 경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장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